들어간다 뒤쪽 힘찍어줄게 사설이 이케요 이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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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언덕 죽었다 아이좋골사랑 나이스 나이스 추락하다 기절 나이스 뭐야 두려워박해요 더 있는거 없어 한 명 더 다운 어 위에 한 팀있다 위에요? 어 그렇네 내 옆에 한 놈 있네 저 더엘 더엘 형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아 저소리 그만 들었어 헬로우 헬로우 답이 없는걸 보니 외국인이구만 네 어? 이 친구 빠질거 같은데 흐흐흫 아뇨아뇨 쟤 가요 쟤 가요 갈수 있어요 음 실프님도 갈거 같.. 실프님이 가는데 쟤가 못갈리가 쟤 혼잔데 같이 자부실? 조실? 네 저기 차타고 여기 벽에 박은행 누구에요? 차타고 왔는데 누구? 예 경찰서 옥상 떨어졌다 하하하하하하 실프님 우리 앞에 N방향 3층 건물에 U.A.J 하나 박혀있고 건물 문 열려있어요 지프 네 지프 들어왔어요 제 아파트에 박은거죠? 아니요 3층집 3층집 문 열려있어요 그리고 아 확인 우측 바로 밑에 조심 초록핑 초록핑에 있어요 불쌍하다 아 불쌍해 벌랑 나이스 그래 덧백 길만 걷자 슬프 덧백 길만 걷자 걔가 차로 박은행 같은데? 예 차로 박은행 잡았어요 그럼 딴 애는 없네? 낙하사 땡긴 애 밖에 없겠네 일단 덧배가 좋은게 참 이쁘게 생겼어 카구팔 쳐도 돼 헷갈려 확실히 생긴건 마음에 들어 나 맘에 안들어 옛날 카구팔 원화일때 저게 계속 나와서 짜증났어 저게 계속 나와서 짜증났어 강복차 강복차 소리 왼쪽 그 아파트 뒤쪽 네 아파트쪽 옥상 올라와야겠다 차 세웠어요 소리가 저글로부터 나이스 나이스 추락하나 기절 나이스 뭐야 두럴밖에 없는데 일단 두명 기절 여기 두명밖에 없어요 차에 나이스 더 있어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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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는거 없어 한명 더 아니까 끝났나? 아니 한명 더 있어요 다운 뭐야 한국인이야 미안해 다 잡은거 같아요 어 차도 배달해줬다 아이스 차요? 그 차 거의 빈사상탠데 칡패드는 남아있어요 근데 연기 풀뿌나요 연사로 갈겨가지고 이거 1번 총에 있는 스코프를 2번 총에 빠르게 옮기는걸 연습해 그거요? 그거는 너무 근데 근데 너무 빡세지 않아요? 네 그거 한번 그리고 살짝 클릭 미스 나면 못 넣어가지고 좀 크게 실수나면 총 총 슬롯이 바뀌거나 총 버려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적당히 탄을 들어올고 다니고 탄 한발 한발을 명중 뚝배기에 까는 연습하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드링크 필요하신 분 말하세요 저 프라이팬 3,1,10 저 3,4,5 저 4,4,5 탈비를 안쓰면 버릴게요 네 무선 반응 자체는 저랑 실패님 지사공사 저는 지구백입니다 아 나는 못쏘지 미안합니다 유선이에요? 네 저는 무선이에요 아 아 아 아 58이면 삼뚝이 탐 갈 수 있나 이거? 에이 다시야 갈 수 있음 이거? 아니 못감 가야 옆에 세워놓고 나중에 타고 뒤로 빼줘 못감 대각선으로 안올라가면 못올라감 야아 내가 이 이걸 위해서 풀 도핑했다 빠앗 차온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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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에르메 이거 아까전에 먹은거가고 아 나 이거 첫번째꺼라 안돼 안돼 산이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야 한대 찾았다 세핑 어 저거 세핑 아닌거같은데 195방향 버기랑 같이 세워져있는거 응? 차 두개가 저렇게 스폰는데 열리가 없는데 저 사람 가카가 한거같기도 일단 가카 3층 가카 옥상집에는 사람 안보이고 하나 어? 바로 앞에 여기 카구팔소리 저기 저기 195 1002 210 밑에 집이다 요집 초록색 핑집 지금 자리 보고 가야되는데 어떡하실? 어디로 가실? 어디로 가실? 늦게 갈거 그냥? 응응 가야죠 우리팀 올 때까지만 저기 보고있게 어? 거기 둘러봤는데 안보이더라구요 능선 아래쪽에 어디 가실래요? 집안에서 쏘고있어요 어디 가실래요? 집안에서 쏘고있어요 감? 어디로 갈까요? 노란집? 노란집 사주경계고 노란집? 어 노란집 작은언덕 좋죠 네 사주경계하러 어 소원기 뺏고싶다 하지만 가지않는다 왠지 저기 먹고있을거같은 불안한 이 필링 숨길 수 없어 간다아 간다아 잠깐만 노란핑이랑 헷갈려 빨간핑 빨간핑 나네 간다아 일단 건물 문 안열려있음 없는거 같애요 없는거 같애 아아 또 꼈어 왜 나만 항상 저는 밖에 사주경계하고있겠습니다 파밍할거 없으니까 연료있는 분이 연료 오토바이 있다고요 오토바이 있다고요 오토바이 있다고요 오토바이 있다고요 에네미? 어 여기 오토바이 세워져있다 3토바이 세워져있다 이거 실패님쪽 집 조심해야돼 쏜다 반대편 이트 이트집 반대편집 회각정인거 같은데 아닌가 회각정이선 안 나오는데 팔각정 뒤에 있는 집 2층 집에서 온거 восп살다 넌 2층집 유리창은 안내져있는데 여튼 그쪽 방 맨맞아 여기만 당겨있는데 안쪽 방 닦여있어요 함 파밍 안돼서 그런가 여기도 진동차능이 있긴한데 어 그쪽 방에 맞춤іє 뭐지? 오토바이 뭐지? 어 뭐야! 안에 있네. 그리고 이쪽으로 붙고 있어요. 그 저쪽 집에서. 그 막 쌌던 집에서 이쪽으로 붙고 있어요. 두 명. 구용? 두 명 여기 붙고 있어요. 지원아줘요. 지원아줘요. 아니 거기 볼 데가 아닌데. 오케이. 아. 아. 어우 나 자꾸. 답이 나가네. 아니 거기 보고 있는 데가 아니야. 왔다. 바로 앞에. 나 왜 못 봤지? 너무 절약합니다. 보러 가는 딸. 충분히 꼼꼼했던 거. 여기 수반 엔드. 수반 엔드. 오케이. 체크하며. 제가 보고 있을게요. 체크하님. 나무 뒤로. 아니 나 앞에. 하나 죽었다. 나무 뒤에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나무 뒤에 노란색 옷 한 명 있어요. 이스트. 잠깐만요. 수리탄 수리탄 수리탄. 제가 수리탄 안았던 짐. 이쪽 방향. 왼쪽으로 도는 거 같은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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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갔다. 다시 들어간. 아. 잘못 갔다. 이건. 3뚝이에요. 3뚝이에요. 나왔다. 신혜인데. 와우. 패차 딜. 확인. 잘 쏘야지. 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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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차 붙은 거. 3뚝. 아직 기절 아니죠? 노란 추리닝 죽었어요. 노란 추리닝. 노란 추리닝 따위에요? 솔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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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레카 빼요. 제가 왼쪽 돌아보여. 아. 엠십이. 3점 다. 다. 안 죽어. 이거. 안 돼. 저쪽 와주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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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제 정면. 제 정면쪽. 왔다. 여기있다. 헬멧 써요. 제가 헬멧이라 드릴게요. 들어오실. 헬멧. 헬멧. 진입하면 위험하려나? 저한테와서 한번. 저거 살리는 척 낚시해보면 사실. 제 왼쪽 벽에 있어 저 여기 있을게요 왼쪽 한 명당 대구 쪽에 있어요? 노란색 한 명 죽였어요 아예 근데 아까 재현님 높이는 애랑 다른 애인데 어 있다 있다 폐차 뒤에 있다 폐차 뒤에 내려와 폐차 뒤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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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각본다 나와야 돼 나온다 오케이 나이스 각을 너무 안줘 진짜로 와 각보는가 봐 진짜 안줘요 각을 각 자체를 아예 안줘 어우씨 와 아무리 폭포가 없어 약 있어요 약 있어요 저 약 드릴게요 저 있음 약 많아요 제 실제에서 2017 2013 2013 2013 드링크 진통기 네 개 드링크 한 몇 개만 주세요 상자 한 개 뿌릴게요 저 바로 가야돼 드링크 세 개 떨군 아이고 어 진통기 다시 가져가세요 유레카님이 어딨지 저 먹었어 문재인이 뭐 저 먹음 아 총알 좀 먹어야겠다 자기장 1분 겁나 뛰어야될 듯 저기 뛴다 에스 일받 에스 네 차 탄다 차 탔다 차 내림 아니 왜 안 맞 아 왜 아니 왜 안 맞는거야 정조조나는데 정조조나 네 한명도 피음 아이고 아니 저걸 다 잡는건데 저걸 못잡네 이 차 괜찮? 네 차 피암 차 피 하나도 안다름 나이스 아 그냥 각하 박음? 아뇨아뇨아뇨 저희 외곽에서 해야될거 천천히 네 네 저 뒤에는 계속 보다가 갈게요 알아서 도킹 해놓으시면 자 가겠습니다 와 실프님 거기 개변대 와 진짜 개변대 스쿼드에서 혼자 내꺼 내꺼 클립 봤어야 됐는데 나 클립보니까 진짜 다 아 너무 좋아 내가 완전 구석지 있잖아 완전 왼쪽에 붙어있었나봐 그니까 그 화장실 그니까 변기통 위에 있어 거기가 변기통 하나 있거든 거기 화장실인가? 어 아무튼 어 변기통 하나 있어 대박 완전 잘 숨었어 아니 난 거의 아니 암맘봐도 없을거 같으니까 이거 스쿼드라서 그냥 찾다가 없을거 같으니까 그냥 나가는데 갑자기 뒤 뒤통수 맞아 천천히 더 총소리 안내고 일단 천천히 있는게 좋을거 같애 네 가카안에 괜히 어그로 끌리면 쳐맞아 저기 뛰는거 보이긴해요 210하고 SW 잡을수는 있는데 누워있는거 안쏘게요 그냥 아 쟤 잡고싶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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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가 에잇 때리지마 이 자식아 말이야 안돼 가카악상 안보여요? 아 한명 체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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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요 누웠어요 엎드렸다 엎드렸다 엎드리네 뚝배기 날리면 좋겠다 아이씨 안보여 20초 다시 들어가요 안전 아닌데 SK 소원기 있나 음 전 자기장 끼고 들어갈게요 네 네 오케이 좋다 이거 나쁘지 않다 이러면 나한테 어부로 끌리겠지 저랑 조금만 떨어져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옥상 나왔다 옥상 누움 어 미친 눈쟁아 왜 이라니 앟 눈쟁아 여기 왜 드리프트 했니 완전 다 원 좁혀지면 그때 쏟아 수리탄 던진다 에헤이 바보야 에헤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어 방금 보였다 오 방금 보였어 요 집안에 한 놈 제 집에 있어요 제 옆에 집에 왜 아악 사이가야 얘 베란다 두놈 1층 베란다 1층 베란다 아직 확살은 안당했어 음 2층 베란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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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야 조심 뚝배기는 없음 어 나왔다 나왔다 잡으러 뒤로 도는데요 뒤로 쯔 두명이야 두명 두명이야 덜이나게 날것 같은데 벗어보예 조심 얘네 싸운드 못들었나 고향이다 아우 후라이팬 5초 5초 줄어들고 화면 기절 아 후라이팬 한명 더 기절 필필필 가야돼 가야돼 라스트원 이거 안전으로 뛰지말고 그냥 샷으로 누워있어 어디냐 아 소형기 껴서 안보여 아 완전 들어왔어 아 완전 들어왔어 연막있어요 연막 네 5개 재현님쪽으로 재현님쪽으로 뿌려야돼요 위찰긴 했어요? 못했어요 소형기라서 안보여 소형기라서 안보여 치코리타풀에 있는거같애 그냥 아 나 두개 없어서 사난던데 어 150 저기다 195 210쪽 여기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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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0 150 에 그쪽 그쪽 거기같음 폭탄이 거기서 날아가긴 했는데 조금 앞으로 기어야하긴 해요 에에 기어가야돼요 은정님 시간없어요 20초 빨리 가야돼요 그냥 기어가야돼 그냥 가야돼 그냥 가야돼 호라이팬 버리고 12 10 호라이팬 호라이팬 네 이 옷도 벗어요 너무 까매 아니야 괜찮아 앞은 제가 봐주고 있음 뭐 왔다 왔다 왔어 아니 왜 안보여? 마우스를 최대한 내려가지고 봐봐요 네 각도를 위에서 보는게 좀 더 네 그렇게 보면 안보여요 저희도 그렇게 봐줘야돼요 그런식으로 봐야돼요 숨은 그림사키야 무슨 안보여? 저풀같은 120 치코리타풀 뒤에 엎드려있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넘바트 이정도로 안보일리가 없긴 한데 좀더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봐요 오른쪽부터 확실히 클리어 해봅시다 살짝살짝 맞아맞아맞아 치코리타풀 예측샷 꼭꼭 아니 안보여 안보여 아니 저 뒤에있어 저 뒤에있는데 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쏜거야? 상담자 대전이온다 나도 안보여 상대도 나 안보이고 나도 상대 안보여 혼나